공사, 공사, 박기네 경찰 하세요, 박기네 경찰! 은베린 나오지 마. 하윤철 씨 맞습니까? 네 맞는데 무슨 일입니까? 당신을 배로나 살인사건 용의자로 긴급 체포합니다. 뭐요? 아니 그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? 아빠 무슨 일이야? 우리 아빠한테 뭐 하는 거예요? 살인 혐의로 수감돼 있던 박정식 씨가 전부 자백했습니다. 하윤철 씨한테 돈을 받고 허위 자백했다고. 같이 타러 가시죠. 잠깐만. 아니 잠깐만. 뭔가 잘못됐어. 잠깐만. 아니라고. 야 잠깐만. 우리 딸한테 할 일이 가 있어. 엄베라 지금 대단히 택시 타고 공항으로 가. 알겠지? 엄베라. 마음을 없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. 엄베라 꼭 가야 돼. 박수 씨 엄베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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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